타오빠오 타오빠오에서 물건을 주문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편의점에서 택배를 받을 수 있어가지고 오늘 드디어 도착을 해서 찾아왔습니다 뜯어볼게요 아 배고프다 일찍 일어나는 새는 일찍 배가 고프다 어머 겨울에는 잊지 못할 것 같은데요 그때 촬영을 뽑아보고 아 이거다 하하하 너무 크다 유상어 약간 희 monopol이야 이게 뭐야? 오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 왜 타이타야? 타이타야? 이거 왜 타이타야? 이거 왜 타이타야? 타이타야? 이거 왜 타이타야? 토끼 귀가 너무 큰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저희가 대만의 겨울을 아주 예쁘다가 너무 추웠기 때문에 오늘은 외투도 챙겨 입었습니다 그래도 한국에 비하면 엄청 따뜻한 겨울이구요 우리는 지금 우육면을 먹으러 갈 건데요 지하철을 타고 갈 거예요 대만에 오니까 저희가 무척 행복합니다 가가야 가가야 가가자완 안녕 귀여워 가가야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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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şam 왕따 춘수당에 식사를 하러 왔습니다. 옆자리 분들이 저를 알아보셔가지고 이것저것 맛있는 것도 알려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일단 날씨가 엄청 곱기 때문에 기분이 엄청 엄청 좋고요. 저도 오랜만에 우융면을 먹으러 가서 엄청 기대가 됩니다. 약간 육개장이랑 어? 좀 비슷한데요. 고기가 엄청 크고 부드럽고 맛있다. 기대될지? 아 배고프다? 어떠세요? 맛있습니까? 진짜 맛있어요? 많이 먹어. 이것도 맛있더라구요. 깨끗해. 진짜 맛있다. 깨끗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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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다. 국물이 너무 맛있어요. 국물이 너무 맛있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맛있지? 다 맛있다 내 떡보다 더 맛있어 너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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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가 진짜 크다 귀가 진짜 크다 맛있어 맛있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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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